자 5분 연습 같이 한번 합시다. 오늘은 그는 그랬어 라고 이제 옛날 일 물어보는 그런 것인데 표현 간단한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조금 연습 좀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음 자 요렇게 일단은 얘기 볼 수 있겠죠 오늘 볼 표현은 요런 표현입니다 go rafting 자 우리가 보통 이거 래프팅 한다 라고 할 때 래프팅 래프팅 그러면서 철자도 모르고 잘 쓰는데 그냥 go rafting 이라고 씁니다 go rafting go rafting 이라고도 쓰고 또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다 보면 어 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딱 얘기할 때 뭐뭐 하러 간다 라고 하면서 간다 라고 읽으면서 이게 go 랑 연결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이런 것이요 그죠 go shopping did you go shopping? 그럼 이제 쇼핑 갔었어? 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쇼핑도 있고 또 아까 나왔던 것처럼 rafting 이런 것도 이제 go 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go shopping go rafting 그래서 이 rafting은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white water rafting 이라고 해서는 쓰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white water 하얀 물은 뭘까 흰 물 근데 이게 표현이 참 정확한 것이 뭐냐면 볼게요 white water rafting 이제 구글 열었는데 검색해보면 white water까지 치면 rafting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자 이렇게 물이 이런식으로 급류에서 딱 이렇게 부딪힐 때 보면 물이 촥 부딪히면서 하얘죠 그쵸 그래서 급류 타기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물이 참 이렇게 하얗게 촥 펴집니다 white water rafting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hopping rafting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go 랑 연결해서 쓰는 것들이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 또 모두 있을까요 좀 고상한 취미도 있겠죠 horseback riding horseback riding 그러면 이제 말등 타기를 하러 간다 승마죠 승마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go 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그냥 나왔죠 i go rafting 여기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은 기억상실인가 그러니까 did you go rafting 이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did you go rafting 이렇게요 그리고 여긴 없지만 아까 나왔었던 뭐 수영하러 갔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did you go swimming 여기요 did you go swimming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쇼핑 갔었어 did you go shopping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he한테 물어보면 did you go rafting 여자분한테 물어보면 did you go rafting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걔네들 rafting 파도타기 하러 갔어 걔네들 급류타기 하러 갔었어 그러면 did they go rafting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파도타기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서핑 이렇게 한다던가 go surfing 이런 것들 go swimming go shopping go camping 이렇게 카누 타르면 그 카누윙 뭐 이런 것들이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표현 하나 더 보면 자 이거 좋죠 have a good time in new york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걔네들 뉴욕에서 재미있었어 did they have a good time in new york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id they have a good time in new york 이렇게요 you한테 물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did you 이렇게 바뀌면 되죠 did you have a good time in new york 이런 식으로요 그 여자분 뉴욕에서 재미있으셨어요 그 여자분 뉴욕에서 재미있으셨어요 did she have a good time in new yor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은 되게 간단한 표현인데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go rafting 그냥 rafting 이러지 말고 라프팅 이제 뗏목 타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급류타기 하는 거 급류타기 하는 거 go rafting 그래서 앞에 white water rafting 이라고 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go 나오는 것들 잠깐 몇 개 봤었죠 쇼핑하러 가면 go shopping 그렇죠 수영하러 가면 go swimming 파도타기 하러 가면 go surfing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have a good time in 어디서 요것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누구는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는 간단한 표현 두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그랬어 라고 하는 걸 좀 더 확장해서 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문사라는 걸 넣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그런 부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5분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